오늘 아빠, 하느님 오늘 또 아침 밤 먹는데 이런 식으로 잘 크게 해주세요. 아멘. 또, 지금 봉사하고 있는데 사바스에 만날 것을 잘 봉사하게 해주세요. 아멘. 아멘. 핸드폰 보고 눈 안 나빠지게 해달라고? 핸드폰은 안 보면 되지. 아빠, 아멘. 아멘. 또, 산 좀 아프지 않게 하느님 지켜주세요.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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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, 아파 envah. 아멘. 아멘. 하루isin. 아빠 아 school해, 말 풀 기도해 보마 아빠 너네는 한국에 간 사람들이 많으시다 한국에 간 사람이 많다고? 응 그럼 조용히 기도해 뭐라고? 사람이 많으면 코로나가 걸리잖아 사람이 많으면 코로나가 걸린다고? 응 그래서 그래서 유미삼촌 지켜달라고 유미삼촌 지켜달라고? 아멘 아멘 뱃살이 수아 할머니 할아버지랑 할머니 할아버지랑 할머니 할아버지랑 아 그거 안 기도할 거야 왜? 그거 내일 기도할 거야 아니야 오늘 해 오늘도 하라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오늘 기도한 다음에 내일 할게 응 아빠 아빠 조금 뜨거워요 조금 뜨거워? 응 김 잘라 올게 다임? 아이고, 배 어? 너 배는 뭐야? 배가... 배가... 배 배 뭐냐고? 배 배로... 배는... 나이 먹었어? 자 배 아빠, 이게 뭐 먹었나요? 이거요? 아니 부서진 거 같아. 이거요? 다 먹었어? 그만 먹을 거야? 봄 배불러? 전에 밥이 있었어? 더 먹을 거야? 재우? 더 먹어 한 숟가락. 김에다 싸줄까? 기다려. 아빠, 김 싸줘. 김 싸줘?